다음 씬은 우리 줌에 갈까요? 아비다 씨 줌으로요? 네, 혹시... 할로 마우스 쌤가 갈까요? 저는 고맙죠. 제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비다 씨도 안 좋고 네, 네,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오, 그이 한국에 있던. 한국이, 혹시 제가, 월아벨, 이 한국은 한국에서 압bat인 시청자, 월아벨, 월아벨, 워바일이디웍국으 자프랑장 그래서 제가 그는 워러블럴을 그래서 밤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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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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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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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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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린ya datang dan udah sih dia sama istrinya kan mau main golf di resort di Bandung ya saya bantu pesan tapi saya gak harus meng-guide beliau, maksudnya jadi guide-nya beliau itu enggak, karena beliau tahu ini di luar jam kerja jadi beliau gak ganggu enaknya coba di Indonesia gitu ya Indonesia makanya PA itu sama dengan pembantu harus ngikutin gitu ya mungkin emang beda-beda sih ya beruntungnya sih saya dapet yang menganut ini, warabel Bisa? ne oke indesay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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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밤에 봄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러 배우고 싶어요. 말을 해서 아팠어요. 아팬 af 제기endar 이렇게 엑 샤 아팠어요. 아팠어요. tack 그냥 가사 감기 걸렸어요. 저는 어젯밤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회사에 안 갔어요. 그래서 회사에 안 갔어요. 그래서 회사에 안 갔어요. 저는 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을 안 좋아해요. 왜 민용기를 좋아해요? 민용기가 멋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민용기가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은 불고기가 어때요? 나 이거 좋아해요. 나 여행이 질문 있어요. 그리고, 나 여행이 질문 있어요. 불고기가 어때요? 우리 점심 뭐 먹을까요? 맞아요. 뭐 먹을까요? 점심 뭐 먹을까요? 네, 먹는 시간대 뭐 먹을까요? 네, 다시 한번 더 질문. 불고기가 어때요? 우리 불고기 먹어요. 좋아요. 이거 맞아요. 어디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어디에서 한국어를 한국어 공부해요? 어디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선생님 수고보소. 어디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선생님 수고보소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공부해요. 좋아요. mau jawab하루 juga bisa. 저는 서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서울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서울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한국어 공부해요. 한국어 공부해요. PTN itu yang mana? SNU atau KU? PTN? Perguruan Tinggi Negeri. oh saya enggak tahu si negeri enggaknya. cuma kalau di Korea kan ada istilah SKY ya. Yo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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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SKY ini yang tiga universitas teratasnya Korea. SNU, Korea University, sama Yonsei University. Yo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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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di, Seoul 대학교. Kalau kita bilangnya SNU, SNU gitu orang Korea enggak ngerti. Jadi, Seoul 대학교, Korea 대학교, Yonsei 대학교. Lanjut. 자, 과요일에 친구를 만나요? 과요일에? 과요일? 과요일 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네, 그럼. 금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맞아요, 금요일에 친구를 만나요. 근데 금요일은 며칠이에요? 금요일은? 아니, 일시보. 금요일에 친구를 만나요. 좋아요. 아,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 친구를, 한 친구를 노래 들었어요. 네, 한 친구가 노래를 들었어요.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 또 미사, 기타 열이 감사도 어랑양 사만이야. 네,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ventional committing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은 보고 있어요. 리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etch은 뒤에 것 같은ah 고래 Maggie 있어요. 잘 kant Horney Martin. 그래서, 우리 위이플, 점 Columbiaке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뮤오를 써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맞아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하리밍구 자 그럼 이 사람은 토요일에 집에서 쉴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토요일에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할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토요일에 축구를 할 거예요 오 정답 잘했어요 자 그럼 이 여자가 왜 여름을 좋아할까요? 왜 여름을 좋아해요? 아 이 여자가 여름에 좋아해요 가려나 봐요 그래서 수업 수원 수원이 해요 이 여자가 수용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또 이 여자가 수용을 하고 싶어요 mau berenang 수용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좋아요 네 왜 아비다씨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나 한국 사랑하고 싶었어요 한국? 한국어? 한국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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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좋아해요. 아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좋아요. 어 저도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공부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샘이 한국에 일하고 싶었어요? 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살고 안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당연히 거기서 살잖아요. 거기서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 말도 안 가고 싶어요? 어 그러면 좋아요. 좋겠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쯤에 일하고 싶어요? 만약에 일하고 싶어요. 일단 거기서 일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거기서 결혼하고 평생 살고 싶어요. 네 나도. 네 좋아요. 자 그럼 오늘 태우는... 인도네시아 살고 싶어요. 아 왜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아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국 살고 싶었어요. 음 네네. 어차피 인도네시아도 볼 부모님도 없어서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 어라버님은 그리고 우리 이모, 이모, 이모 살아가고 이모, 바라만 아파요. 음 같이 살다.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살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럼 아비다씨가 터널 모으고 우왕 모으고 빨리 한국에 빨리 가세요. 네. 맞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도 한번 더 줄 알아요. 건가요? 월드, ал금, 터널 모으고 고맙고 그러니까 선생님, 자나에서 일을 더 펼쳐하는 곳이 더 펼쳐 australian 를 를 겸는 시로 시간을 해석한 숙의 공동이 planning 더 많이 지키고 싶어요. 힘내세요, 아비다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2권 공부할 거예요. 2권 진리트 2권을 볼게요. 좀 이따가 제가 2권을 공유할게요. 제가 share 진리트 2권을 할게요. 그리고 숙제는 토요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럼 오늘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